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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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다. 나가면 돼. 준비. 나가면 다지. 나가면. 너무 웃겨. 너무 웃겨. 안녕하십니까. 설정이에요. 너무 웃겨. 와. 오늘은 한국 여행무비에요 오늘은 어머니가 한국에 왔을 때 항상 조금 다른 가족 한국 브이로그 꼭 즐기시길 바랍니다 너무 즐거운 곳에서 즐거운 곳을 pick up 해서 한국 여행의 참고에 꼭 즐기시길 바랍니다 근데 왜 이렇게 침이 많아 저는 항상 여행 갈 때 진짜 침이 많아요 걱정하는 곳이라서 이것도 필요해 엄마는 제가 일본에 있을 때는 유튜브 안 봤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못 만났잖아요 그래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 여행 때 브이로그 찍고 엄마와 함께 한국 여행 브이로그 만들고 카메라에 찍었어요 이렇게 준비했어요 근데 사실 어머니가 생년월일이라서 여러가지 샴푸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둘이서 한국 여행 브이로그 시작해요 이제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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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라 오늘의 boo 보 considrig 코 דA 랭 Deleteホテル 소울 목이 환 시티 뷰입니다 너무 좋아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지금 심사장에 가겠습니다 맑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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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심사 심사역이다 그리코 발견 그리코 발견 그리코 발견 그리코 발견 심사에 가겠습니다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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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시작 맑고리 이거 텐프로? 텐프로? 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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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시작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하나 맛있어 네 감사합니다 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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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 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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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ck めさめさの再会でついて どう? 毎週見てるもんな金曜日 アムズとして アムズとして なんかユーザーと風にあった感がない みんな見てる 何だ? 何これ? 初め好きになっちゃう キムチと一緒に食べます このチジミがけど一番おいしい 前のやつよりおいしいない? 美味しい 前のやつも日本よりおいしい 後でもう一会おうめ いろいろありそう レッツゴー 私が今日も履いていた靴はこれでございま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왼쪽으로.. 여기가는 느낌이 나요 가자~! 나 약간 어린이 저거 많이 봐. 나는 어디서 어유가 찾을까 이런 곳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여기가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주면 음식을 먹고 싶 picnic 지나다다니라는 점은? 나는 그런 곳에 있는 곳에.. 대단하다.. 서운소 지금 나의 옷을 입었다고 옷을 입었을때 리본 귀엽다 산사쿤 어떻게 하는거야? 어린이네요 정말라 이런라 이대로 가 이고싶은 없으니 방금은 찍을지 나에게 기쁘면 엄청 이쁘다 너무 이쁘다 엄청 많다 엄청 이쁘다 너무 이쁘다 이거 좋아 너무 좋아 모르겠는데, 새로운 여기에도 있어요 어디에 있는지? 마구로가 있는지? 네, 너무 좋아 트ノ도 해볼까요? 이거 괜찮아요 재밌어요 와우 와우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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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와사비 맛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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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치즈 그냥 맛있어 넷 Excel 이 이건 맛있어 오늘의 고향은 너무 맛있어 오늘의 고향은 너무 맛있어 아버지, 볼까요? 절대 볼까요? 한국어로도 이거로 하세요 근데 냄새가 너무 맛있어 칼이 0원 이거 너무 맛있어 근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거 더 맛있어 이거 더 맛있어 이거 아기요 아 이거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2시간 후에 잠시만요 안녕하십시오 준비 시작 마이너스 4도 왜? 3개짜데 이동해! 오늘의 가족을 진행해 볼게요 왔습니다! 아리스 메이가니 채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먹으면 안 돼? 아, 안 돼 아, 너무 많아요 아침에 오신 중인 줄 알고 있어요 너무 많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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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 뭐지? 그냥 보통 보통? 보통? 소프트처럼 와아 소프트에도 가볼까요? 되기다테이잖아 되기다테이예요 대박 티라미스? 티라미스 티라미스 뭐지? 너는 왜 이따야? 너는 왜 이따가야? 7개 엄마가 이따가야 엄마가 이따가야 엄마가 이따가야 엄마가 이따가야 사랑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יק结束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아멘 남 dad 이쁘다 아멘 이쁘fo창 봐 즙 엔 오늘 weight 나는 이따 음! 이거 찍혔어? 찍혔어 맛있어 음~~ 소스 맛있어 맛있어 수고하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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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맛있어 맛있어 이거 맛있어 깨끗하다 무슨 일이냐고 맛있지 먹은거 길에서 에소스 이게 낭비가~~~ 찍혔고 린지 에소스 에소스 닭가 잊고 네네 치즈 이거 먹으면 좋겠어요? 응 야가임이 아낚아 이거 좋아 이거 너무 좋아 한 번 더 먹어요 한 번 더 먹어요 한 번 더 먹어요 한 번 더 먹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00% 100% 100% 고맙습니다 핸드크림 이거 어떤 거 제일 인기만? 3호 향이 자자에요 네 무슨 냄새가 필요해요 기분이 좋아요 오늘은 3월입니다 이상한寒い 좀 마법을 해봤어요 갈게요 가장 좋아하는店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 왼쪽에 있는 롬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이렇게! 보게 될까요? 이렇게! 엄청! 이게 귀여운 거에요? 너무 귀여워요 유튜브에서 이거 먹어요 먹방? 먹방 어디에 있는지? 여기가 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겟다 아, 뼈가 너무 귀여워요 이거 집에서 친구? 응 이거 제가 겟을 드릴게요 이게 그 포기예요 이게 우리의 베리예요 네, 이게 우리의 베리예요 자, 잠시만요 좀 비교할 때에 배그레이블를 집중해서 이게 다이어트 먹기 이게 다이어트 먹기 다이어트 먹기 다이어트 먹기에도 다이어트 먹기 이게 안 돼 베이글チップスっていうのがオリーブヤングにいろんな種類あるんですけど お母さんは一番これが好きらしい ハニーベーグル そしてタンマリンズ お土産とかに買うのにちょうどいいよな 2000円から3500円ぐらいハンドクリーム お母さん見てください こんなに配るらしいです日本で めっちゃ可愛いやんこれ卵みたいで これもお土産にいなちっちゃいし 荷物パンパンでも買えるやん これは知ってる人多いんちゃう ハンドクリーム こっちよりこっちが軽いデクスチャーらしいです お母さん可愛いとか言って2コマをゲットして クッションカバー可愛いやん 続きましてクロックスにつけるやつ お母様のスイート こんにちはマネです 今日はマクドナウドを食べていきます これタワイのイメージついた それ可愛いやん 編集頑張りましょうということで マウスセット 可愛いなやっぱり作りにあったら ずっと探してたねこのマウスパーツ この引くやつ このさひまわりもトレンドマークみたいな感じ このブランドの あとはこのクマと一緒に寝たいと思います 夜ご飯は焼肉です でかー 足の長さが全然違う おすすめのニューニク じゃーじゃーじゃー 美味しいお店 乾杯 いただきまーす スシー 칼에 찍을? 넣을? 응 이거 사, 야있던데 오수시가 신선한 거 아니야? 응 이거 대박 맏이 맛있어 계란 무시 우왁 우왁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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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맛있어 다 맛있어 마지막으로 안녕 안녕 진저베어 도착 이 빵이 맛있어 맛있어 사쿠라 이끌어 사쿠라 이끌어 호텔에 갔다 왔다 옷을 샀다 세팅 바스테이 파티 바스테이 파티 바스테이 파티 너무 억지 아 바스테이 바스테이 사쿠라 사쿠라 바스테이 바스테이 파티 바스테이 파티 바스테이 바스테이 이런 거 먹지 못한 것 같아 맛있어? 진짜 맛있어 고고기 싫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맛있어 여러분, 진저베어 샴푸실에 가신다면 오늘의 세트야? 오늘의 세트야? 진저베어 오늘의 세트야? 샴푸실에서 샴푸실에 가고 있습니다 아저씨가 다 들어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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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제일 최고 이 크림은 완전히 달콤한 것 같아요 이거 정말 달콤한 것 같아요 이 크림은 달콤한 것 같아요 달콤한 것 같아요 달콤한 것 같아요 많이 먹으면 행복해 이거 정말 달콤한 것 같아요 맛있다 맛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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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또 만나요 안녕 3일째 17번째 보쌈가 왔는데 17組이었어요 도래가 왔어요 도래가 왔어요 2일 만에 세트 와 대박 비밀면이 왔어요 완성 맛있어 맛있어 저도 밥을 먹을 줄 알았어요 오늘은 고생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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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마요네즈 한 걸어 리얼하니어 리얼 스트로베리우 리얼하니어 하나는 리얼 스트로베리우 하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리얼 이치고 리얼 요구르트 리얼하니어예요 맛있어 맛있어 요구르트 아니지 좋은 의미 식감 호입 러시아 치즈 아 맛있다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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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gne이 러시아 나가야 돼 맛있다 네 やっぱ 보떼해지는 느낌 기분이 좋아 아 comb이 피해도 알겠구나 보떼해, 보떼해 이번엔 비영이 Antarctica 천보가 나쁜 emotionally 그러면 다들 고기 обрат을 드릴 테니 마가오 수업 끝까지는 아직까지 더 열심히 노력하고 싶어요 근데 수업 후에 내가 어디에 있을지 응? 네 네 좋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 내가 어디에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또 다음 다음은 일본 스탐브 한국식을 알고있어? 뭐야? 안녕! 몇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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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점?